gov.oz 아, 취미데 사람이 되게 많다 아이씨 고프로 놓고 크려버렸네 아이씨 아이씨 왜 놓고 와 아니 잠깐 그냥 주머니에 놓고 있다가 비행기 시간 내네 완전 청력까지 잠깐 꺼려놓은건데 와우 막 활살 엄청나 비온다 그러더니 너무 좋다 아 진짜 다행이다 이제 뭔가 약간 날씨요정이 더운 느낌이야 나 날씨요정 날씨요정이야? 아이씨 됐어 데이패스 데이패스 어 21.75 데빗 집어넣고 오케이 여기 저기 하고 체킹 핀번호 입력하고 아이씨 너로 아이씨 아이씨 컴패스 카드 예후 응 네 그의 아이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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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가 좀 더 따뜻하게 나간다 여기 벚꽃이 피어있고 저쪽은 완전 푸릇푸릇하고 여기는 완전 핑크핑크해 도시가 되게 모던하고 깨끗하고 되게 이쁘다 이쁘다 반기가 푸릇푸릇해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완전 봄이다 벤쿠버 좋다 우와 도둠이 있어 베뚝이 같아 아아아아 그래서 터널 던 베뚝이 좋아 꺾 베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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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진짜 완전 한국 느낌이야 진짜 둔천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느낌 저거 이제 아파트 관리사부터 2. 다진마다 뱅꼬에 캘고리 야생 갸름지가 출몰할거에요 여기 옆에 더 큰 나무가 엄청 커 정문은 아니고 새끼리 였네 우리가 들어오는 길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잖아. 한 번 비벼서. 얘네 비벼? 응. 우와 발 봐 신기하다. 여기서 보고 하고 있어. 우와 발 진짜 신기하다. 얘 엄청 큰다. 우와. 엄청 크다. 얘는 없어서 저쪽 애들은 다 작고. 오 다 됐다. 방금 쟤랑 눈 막혔어. 아 너무. 우와. 오. 와우! 아, 베이비에서 앞머리가 없어? 어. 오우 오우 와 여기는 진짜 열대우림이다 갑자기 엄청 덥고 습하다 저 똥나게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진짜 눈이 너무 이뻐 아니 진짜 눈이 너무 이뻐 울음소리 되게 이상해 날씨가 너무 많고 오늘의 주인공이 나선들 강아지와 함께하는 곳 저희는 도로의 주인공이 전국에 들어갔다. 그는 도로의 주인공이 어딨어의 주인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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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